하... 하... 두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 왔습니다 흐흐흐흐흐 어? 야 그거 나 줘 어디서 보신적 있으시죠? 그거 나 주라고 빈 상품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지요 뭐야 이건 폭발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한다 섬광탄 폭발탄 아 나 이러고 사고 뭐하고 이러고 너무 귀찮고 지겹고 아 15,000원 됐어 일단 판매 이거 하나 일단 판매 얘하고 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야 그거 나 그거 나 주는 거 아니었어? 어? 어? 나 주는 거 아니었냐고 아... 진짜 펄탄 만드는 법이니까 M1911? M911? 뭐야 그럼 M911? 아 이거구나 그래 이거 사자 내가 너 하나 선택할 것 같아 산탄총 맞춤용 부품 반동을 줄인다 반동 딱히 굳이 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나 어? 굳이 반동 뭐 딱히 사격하면서 사격하면서 그런 걸로 뭐 없었는데 이게 전부는 투자 제작전속도 제작전속도 난 이런 거 차라리 탄창용량 이런 거 이런 거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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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다 끝났어 아 돈 아까워 돈 돈 할게 이제 공연하님 어서 오세요 나 이겨로 싶어 지각만이는 였나요? 폭팔탄 아 근데 이런 재료가 너무 없어 나 지금 차라리 총알을 살까? 재료도 없는데 아 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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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무 너무 막 충동구매 너무 심하게 해버리는 거 같은뒤에 어 역시 최고의 아이템은 이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1 1 1 1 단축키 왜 여기 지뢰가가 있어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용? 안 가본데 좀 파밍 좀 해볼까? 일단 다 열 수는 있나 이제? 5 5 5 열렸던 안 가본데 가보자 안 가본데 요집 요집에 락픽으로 여는 잘못 가 있었죠 그쵸 락픽이 돼 남는 락픽이 하나 있을 것이오 어디있소 여기있다 헉! 흐흐흫 앗 총알이 이렇게 봐 많았어 안가본것 우리집 어 여기 뭐가 또 있었나본데 오 여기왜 안열려 아 어 저거 어떻게 가더라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더라? 이대로 쭉 가면 되나? 이거 했었나? 동물목각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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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합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두둥 여긴 끝이야? 으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흫 뭐 있다 비비아나 나이트 아 그냥 파는 거였어요? 이라이 아 다 그냥 파는 거구나 방금 부금인 줄 알았다고요? 뭐가? 아 비비아나 나이트 이거 원래 게임 안에서 그럼 지금은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여기를 파밍할 수 없는 건가?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아 이제 대충 알았네 아 깜짝이야 에이 참 알 오 여기 깨진 판 조각 대박 그니까 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고 요 밖에 나와서는 파밍을 하는 거구만 이제 그게 그렇게 돼 버렸구만 그죠? 이르쳐 아 야야 이거 왜 쓰는데 미칫 야이 지멋대로 쓰네 저 귀한 걸 아 나 진짜 이거 왜 쓰냐고요 아 예 크림 아플림 들어가세요 아뇨 이렇게 다녀야돼? 어? 찌질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마을을 돌아다닐 수 없는 곳이야? 아 아 참 응 꼭 중요한데 뭐가 널브러져 있고 아 마우스가 아니라 키를 잘못 눌렀어요 키를 무슨 키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무슨 키를 눌렀더니 지 혼자 썼어 저걸 아 여긴데? 여긴데?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네 여긴가? 어? 어? 악기정원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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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하하 예스! 나는 저 열쇠가 어디에 쓰는건가 했네 헐 뭐디요? 하하 뭐디요? 뭐디요? 여기 있네 여긴네 7 6 3 9 3 4 7 7 6 3 9 3 4 4 4 4 4 5 4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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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생일이라 오우 어 여깄다 야 이런식으로 하하하하하하 야 270917 270917 2 7 0 9 1 7 야 강철의 흐리그 베이그 대용량단창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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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읽 띠어어어 띠띠리 띠이이이이이이 저 뭐 보물도 뭐 그렇게 막 되게 지리는 보물 주고 막 그런건 아니네 에 야 이제 보물 찾았으니까 파밍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싸우러 갑시다 아잇, 깜짝이야! 어? 빽 어? 아닌데? 잠깐만 기, 기, 기를, 기를 잃었죠 이쪽인가? 아, 여기다 찌질하게 찌질하게 지나가야 한다 됐어 맵이 빨가면 뭐 안 찾은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여기 아니야 여기는 당연히 안 열리죠 그쵸? 다들 아시잖아, 그 정도는 흐흫 흐흫 다들 그 정도는 아시잖아, 그죠? 어? 이 집을, 이 집을 뭘 안 본 거지? 반대쪽에서 잠겼는데? 음, 필요 없어 귀찮아 귀찮아 여기서 띠띠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여기 못 가잖아 나, 나 여기 어떻게 왔지 아까? 아, 이 옆으로 해서 왔나? 응? 아, 이거 아까 본 거야 그때 내가, 내가 아까 여기 어떻게 왔냐? 이 집으로 해서 왔나? 그렇지 그렇지 응 저 우무르낙, 어제 조사했었어 애써 찾아왔어 휴우 가자 어? 여기가 아니군 여기가, 여기가 아니군 아, 여기 내가 왜 왔냐면 여러분 사냥하러 왔지 에 이, 이거 한번 성능 좀 볼라고 어딜 건방지게 점프를 하고 있어? 어, 사냥하러 왔어 고기를 잡으러 이리로 가 이제 시끄러 아이템이나 가져가 오 15,000원은 오 15,000원은 고가 아이템 오 강철에, 강철에, 하레스, 빨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죠? 굳이 뭐 안 사도 되겠지? 이거나 하나 살까? 가방 더 못 사나? 아, 가방 좀 빵빵하게 좀 채우고 싶은디요? 음... 여긴 갔던 덴가? 어디 가야 돼? 이제 여기 가야 되나? 어 까지 깜짝이야 뭐야 장산범? 장산범? 뭐야 오..야 오자마자 야 오자마자 상처가 깊다 이 이상 길게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 녀석이 이 주위를 서성그리고 있는 것이 들린다 이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내가 총을 쏴도 이 처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처녀석은 그냥 늑대가 아니었다 그래도 거기다 때를 눕혔었는데 물레방아가 있는 곳까지만 갔었어도 처녀석을 맞고 살아남는 거였는데 거의 다 왔었는데 한 개가 된다 달이 이미 안 들어갔다 루이자날 용서해 절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었구나 우와 저기 있다 어허허허 신경도 안쓰네 진짜 웨우우우 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또 못나가냐 아 저장도 안하고 왔는데 아 저장은 해야돼 야 야 야 bio 봤마 Ast Gom 겁나지! 겁나 무섭다! 나 죽을 뻔했어! 나 봤냐고! 와... 이 새끼 이거... 어디 있어? 헤드샷 뭐 그런 거 껌이죠 뭐 배율 그런 거 없어도 껌이지 어딨어? 이리 와, 컴온요 여깄다 야! 지금 헤드샷이 문제가 아닌데? 진짜 총에 총에 관심이 없는데 얘가? 어? 어? 막았쪼롱 아... 겁나게 안... 우와 이거 뭐야? 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디쿠 디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봤냐? 야 너 이거 봤냐? 너 이런 거 봤냐고 이 새끼야 너 이거 2만원짜리 응? 이거나 사 이 새끼야 응?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응? 총알이나 줘 난 다 필요 없어 총알이랑 물량만 있으면 돼 이것도 좀 몇 개 사갈까?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제가 잘하는게 아니라 게임이 이즈 모드라 그래요 또 있냐? 이 새끼는 누구? 아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뭐 없네요 여기이 어? 더 다다타타타타타타타타 딱딱딱 딱 잡으러 가자 이 주인공 좀 이상한 것 같애 딸 구하러 와가지고 남의식 막 뒤지고 물고기 잡고 닭 잡고 좀 이상해 야 닭 어딨냐 닭 으흑 아앗 아 내 닭 아 내 닭 야 여기서 죽여도 못 먹잖아 약올리네 저게 어 저 새끼 약올리는거 봐 나 잡아봐라 아 안맞았어 거기다 또 어 안맞아 어 안맞아 아 성질나네 어 어? 뭐야 여기 처음에 온대잖아 잠깐만 여기 처음에 온대 아니야? 어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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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나 이 집에서 처음 왔고 그렇구만 그래도 뭐 파밍은 재밌게 하고 있으니께 그걸로 되었지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어 여기 느낌표가 있는데 아 여기도 그냥 파밍하는 덴가 스토리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것뿐인가 단지 그것뿐인가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난 여기도 스토리 진행하는 데인 줄 알았지 이르리라초 띠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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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루리 헤헉 멍쭕아 지금 다 연결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굳이 왜 또 내려왔어 길을 잃었쇼 여깄다 어 여긴 뭐야 아 여기 빨간굴뚝 아아 여긴 안 맞지않고 철창 철창 철창이 어딨으면 맞을거야 오 총이다 둥둥 야 총만 너무 많아지는거 아니야 어? 폭발탄, 두둥 오오오오 그 보물이 저거였어 여기서 이제 열수.. 어? 가 없네 이 문은 짱짱면이야? 안에서도 밖에서도 못 여는? 그런 짱짱면이었어? 여러분 총 어떡할까요? 어서오세요 칼은 최고고 이 많은 총을 다 가지고 다닌다는거는 정말 몹쓸일이고 우리 석구님들이 저기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중에 뭐를 가져가고 뭐를 팔지 사냥에 많이 쓰이는 펌프 연사식 산탄총 요거는 가지고 다닐만 하잖아요 강력한 확산형 이런거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연사식이 좋지 않나? 연사식 하나 권총 하나 난 솔직히 얘도 별로 그렇게 난 좋은지 모르겠어 원거리 사격에 특화되는 얘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하다 유탄발사기 이거 다 팔까? 얘네? 다 팔까? 요거 세개? 유타는 하나 기념으로 남기고 그럼 요거 두개 팔까? 요.. 총은 요거 두개면 충분하긴 해 근데 유타는 왠지 재미로 남겨놓을 만도 할 것 같아요 팔자 그러면 팔자 그러면 하는 걸로 흥분해야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성능 나온다구요? 음 얘는 뭐 응 응 꿀에 얘 팔면 되겄네 어 어차피 유턴이 유턴은 팔리지도 않는데? 저격은 놔두라구요? 팔게 뭐고 있어 요거? 요거 팔까? 아무것도 중요하니 아무것도 중요하니 버려 네 일단 이 샷건 하나 버리구요 그럼 뭐 그 나머지는 버릴게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죠? 어? 음, 일단 이렇게 하나씩 남겨놓고요. 음... 그래, 그럼 고비율 이왕 남겨놓는 거? 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건가? 산탄총? W870? 아, 뭐 알 수가 있나 내가. 어, 어... 아니네? W870 아니네. 그래, 그냥 고비율이나 하나 하자. 됐어, 이제 끝. 깔끔. 이제 그럼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나? 아니잖아. 여기, 여기 인형, 인형 그거 아니에요? 어? 아니네? 새로운 곳인데? 그렇지. 어, 여기 새로운 곳이네. 어, 맞는데? 인형 그건데? 새로운 곳이 아닌데? 근데 이런 거 없었는데 아까?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건가? 우와. 기아 꿀? 맞잖아. 여기 아까 갔던 데잖아. 뭐가 파밍 안된 게 되게 많다. 네. 그쵸. 그럼 이제 어디가? 다 갔잖아. 여기도 갔었고. 다 왔었잖아. 어디로 가지? 여기는 스토리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파밍하는 데였는데? 아닌가? 여기로 해서 가는 데가 있나? 그러면? 어, 여기 위에도 뭐가 있네. 여기. 서울길. 제장. 여기, 여기, 여기? 석재 받침대. 마을 서쪽. 루이자 집. 교회. 생선쌀. 포도밭. 여기 위쪽으로 안 갔는데? 교회의 뒤쪽 여기? 날개가 여섯 개 달린 태아 열쇠. 내가 지금 날개가 몇 개 달려있냐? 네 개 달려있네. 클라우디 클라우디 서비스 어 지금 4개 달려있구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제가 금방 발견한다고요? 아 그런거 없는데 그런거 1도 없는데 여기 지금 상인이 여기고 무연고작 공동묘지로 해서 여기가 그 거시개 거시개고 여기 안갔었네 갔었나? 보물 나 여기도 갔어 아 나 여기서 이거 아 보물창고 되게 넓다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얘한테 모로한테 가야되는구나 그러네 모로한테 가야되네 그럼 마을로 해서 가는게 맞나본데요 여기로 마을 동쪽으로 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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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김 여기 있구만 끈적한 점유액으로 덮여졌다 없애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유탄을 써야되나? 유탄 없잖아 있나? 도도도 леж 도도도 도도도 그라지요 크으으으으 으으으으 만들자 뭐 뭐 좀 만들자 됐어 아으 저 맥 너무 싫구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아아 돼지 돼지 잡고싶어요 그냥 총으로도 되나? 그냥 총으로는 안 드는 곳이요? 좀 생총으로 되네? 무조건 저그러다가 일로와 여 어딜 오늘 오늘은 흑돼지 삼겹살 파티다 어휴 진짜 하핳 으으 고기 겁나 큰 고기 야야! 우야야야 나 공격하네? 삼겹살 파티 좋구요오 나 이거 어딨어 구해 반대 아니에요? 난 좀비에.. 좀비에 강하고 돼지에 센 것 같은데? 저수제 엘리베이터 아니 잔인하다니 x2 잔인하다니 오늘 뭐 에밀리님도 만두에 먹었잖아 만두도 다 돼지고기 다 잡아갖고 도축해갖고 응? 갈아가지고 오우 잔인 넘나.. 넘나 잔인 다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이승개로 만두도 잡숫고 그러는 곳이요 어디까지 내려가? 무십게 하.. 저놈은 반대쪽.. 징그러 죽겄네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반대쪽에서 잠그고 그랬다냐 어? 왜? 왜? 뭐야 이것도 또 또 또 저기 해야 돼? 그냥 지나가네? 그냥 지나가네? 쟤도 쟤 쟤 쟤 쟤 쟤 나이스 야 가자 가자 eyаться 아이칑맞 나도 미라타니 그럼.. 엄마를 믿으라면 뭐든지 할게 어? 이건 내가 받아주 Gegen 잠깐.. 잠깐만.. 엄마야 수중한 아이를 내리고 뭘 하는거야 로즈는 내 딸이야 언니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었어 엄마의 수중한 아이라니 무슨 짓이야 엄마는 아기가 락을 원해 장난치는 것도 정도껏 하라고 제발 그걸 뺏기면 다른 녀석들이 날 미울 수 있구나 혹시라도 내가 그 녀석을 더 잘하면 잠깐만 부탁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준비는 다 됐어 이 구름아가 놨지 헤헤헤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내 영육이야 널리 되는 문의일 수는 없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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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떻게 놀자? 어? 나왔는데요? 아... 나온 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온 거구나 이거 터지는거 아냐? 아니구나 오! 여기 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아! 배를 타고 보트 열쇠를 또 찾아야 돼 보트 열쇠는 어디 있을거농? 저게 보트 열쇠 같은데? 소용이 없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려주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시면 알고싶으신 분은 다른 데서 검색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우렁쌈밥 먹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럼 여기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소린데? 오 네 흐흐 자식 오 어 갑자기 어! 보트 열쇠! 보트 열쇠 찾았으유 어 뭐야? 야핳핳핳핳 거기 거기 닫으면 뭐하냐? 여기가 뚫렸는데 거기를 뭐다로 닫았어 여기가 뚫렸자노 여기가 뚫렸다 껍질기야 우에이 뭐야 아 야이 지게 안죽어 얘 아아 즙 즙 즙 즙 윽 예 주인공 손이 몇개가 읍죠 이제 돌아가면 되나? 저 좀비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셈요 왜냐면 이지이기 때문이지요 오셨어요? 아이쿠! 오셨어요? 보트 열쇠 이렇게 하고 저걸로 이동하면 되는거 아냐? 안되나? 나 저거 저거 먹고 가실게요 아 어지러워 아 막혔어 여기서 여기서 못하나 이걸? 그렇지 저분이 다 해봤겠지 흐흐흐 아하 아 어지러워 여기서 못내리나? 이렇게 못올라가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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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지? 왓더팍커 이거 뭐야 어? 뭐야 얘는 이것만 말해두지 뭘 못 읽었어 크리스였어 역시 이제 나까지 죽이고 할 일을 끝내셔야지 대장 밖에서 심상치 않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어떤 진동이지? 진화는 확실하진 않은데 내 생각엔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미란다에게 발각될 것 같습니다 미란다랑 너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야 조용히 해 이대한 샘플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됐어 변종 사상기운가 뭔 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일에 너무 반영하지 말아 뭐지? 뭐지? 크리스는 수령에게 당한 것이요? 어? 윽 짐! 오우야 제발 얘가 그런 개야? 방금? 나가는 그런 물속에 있어 난 끝난거야 이만한 거야 의미인 되잖소 미란다님이 이미 의식을 준비하고 있어 내 발목을 쳐보려고 널 보낸 거야? 너도 참 불쌍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마 이거 불가능평해 난 미란다님과 같이 있어야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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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버티는 누가 없으세요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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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버틸수가 없으세요 하고 저렇게 된거야? 왠지 으윽 끝이야? 씁... 저게 가나? 어떻게 해야 되지? 숨은 관리실 빨빨빨 어 뭔 소리야 사람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아하 아하 누가? 아잇 뭐야 이씨 오오오오 뭐지 얘? 오오오오 아우 맞쥐었데요 뭐지 도대체 얘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허허 어어 최대 체력 이거 좋다 아 아 생선이 생선이 부족해 생선이 부족하다이 아 생선 아 아 이거나 먹어야겠다이 어? 쇠고기도 하나밖에 없어? 못 먹네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에이 참말로 하이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쓰레기 그니까 나는 얘가 최종 빌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돼 전력이 없어 전력이 없어 전력을 어떻게 복구하는 거야? 폭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행하십시오 크랭크로 풍차를 움직여 수문관리실에 전기를 공급하십시오 크랭크 공급 후에 수문관리실에 레버를 당겨 수문을 엽니다 크랭크 크랭크를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최종보수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크랭크가 너무 오래되고 틀어졌다 금방이라도 휘어져 버릴 것 같다 부서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호기풍차에 따로 하나 더 있으니 이호기풍차 허허허허 저기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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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왔나요 이건 또 안 열릴테구요 적 다양한 시작하시나요? 에이그 저기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저 2호기 또 먹을 거 있나만 보자 아 저기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나보다 치킨 먹고 싶나보다 여기 내려갑시다 숨소리가 참 비트가 아주 끝내주네 해 해 해 해 해 이거 이거 고기로 못 안 되겠지 썩어서 에이헤이 에헤이 에헤이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위 아래 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으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룰루루루 반갑습니다 유다입니다 우다 육아 유다이를 보고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구요 제가 한번 더 와봤구요 지나가시구요 안녕하시구요 한번 더 오시구요 지금이니! 아까 그 회이크였구나? 이거 이거였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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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뭐야 이거 어디로 가나요? 저기가 맞나? 아구 깜짝이야 여기 갈 데가 없는데? 뭐지? 저 버그인가? 어? 이거 이거 원래 부서져야되는게 맞지 않아요? 저거 버그인거죠? 뭐짠지 좀 더 부셔보라구요? 좀 더 부시면 부셔져요? 한번에서 부셔져야되는거 아냐? 한번에서 한번에서 안부셔졌으면 버그지 다시 다시 할게요 이처럼 한번에 이렇게 표시가 나야지 갔다가 어어어어어 야어어어어어 으하핳 버그 버그인데 좀 더 부숴보라 노력하면 노력하면 버그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 좋습니다 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버그도 고쳐질 수 있지 노력이 부족한 탓이지 어? 아닌데? 버그인거 맞아요? 버그 아닌거 같은데? 어? 넘어가나? 아니면 쟤를 유인해야 되나? 얘를 유인해야 되나? 총으로 또 쏴보라고? 아까운걸? 안 넘어가 아아 넘어뜨릴때 넘어뜨릴때 쟤를 총으로 쏴보라고요 어? 뭐지? 진짜 왜이러지? 칼 무시하니? 아니네 저거 저것도 쐈어야 되네 이것도 쐈어야 됐어 아시겠어요? 하나만 싸서 안 넘어간거네 버그가 아니라 자아 이번엔 넘어갈겁니다 버그가 버그가 아니였쏭 저거랑 요거랑 그렇지 이렇게 다시 너... 좀 더 싸서 버그를 이겨내요 아.. 흥흥흥 안 돼 뭐가 보였다 할라 하지마 이제 박변고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다 무조건 스포로 간주할 거야 으윽 이메 으윽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전자동 최신기술 우우우우우우우우우 헐 헐 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그럼 타냐 이거를 열고 열고 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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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만 저길 또 건너가야 되나? 아 이거 너무 또 귀찮고요 저길 건너가야 되는거잖아 지금 근데 저 하얀거가 없는데? 저 하얀거가 없는데? 저 아 이거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빨리 가야되는구나 뭐야 왜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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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아 쟤를 마지막에 해야되는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감사합니다.